뭐야? 나 지진 나는 줄 알았어. 번지셨으니까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게요. 짜증이 심한 직장 상사, 어리광이 심한 남자친구, 반말하는 손님, 사춘기 아들, 걸그룹에 빠진 남편. 걸그룹에 빠진 남편. 알겠습니다. 제가 빠진 남편이에요. 때리고 기다릴게요. 그림 진짜 좋아. 그림 진짜 좋아. 저기... 저기 님아. 베리굿이 뭔데? 나보다 더 중요해? 조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면 나 베리굿 춤 익혀서 춤춰줘. 지금. 지금 쳐줘. 그냥 우리 남편이랑 그만할래? 힘들어서 안 되겠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이윤을 할 때 하더라도... 너 베리굿 아니야? 기다려 저거 아니야? 기다려 저거 아니야? 아니,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난 별로 기다리는 거 안 좋아하는데. 아니, 아닌데. 그러면 우리 그냥 베리굿. 몸이 예쁘니까. 같이. 같이 보자. 근데 그러면 베리굿의 비주얼 센터는 누구라고 생각해? 고구미. 나랑 생각이 똑같네. 고구미. 아이구. 뭔가 막상이었어요. 막상이었어요. 막상이졌냐, 역시. 네, 저는 좋아해요. 뭐야? 뭐하니? 보면 몰라요? 아니, 뭐하냐니까. 보면 모르냐고요. 모르니까 모르긴 하겠죠. 그렇지. 그렇게 한들. 좀 나름 내버려둬요. 난 하고 싶은데, 하고 좋은데. 너도 배고파요? 아빠가 배고파요? 아빠가 배고파요? 엄마야! 아빠가 배고파 좋아하다가 요리한다고 하던데 엄마가 잘해요 엄마가 잘 못하니까 아들이 쎄 엄마 울겠다 엄마 울지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너무 안 돼 베리구씨 너무 좋아요 어떤 점이 좋니? 베리구씨 베리구씨의 비주얼센터가 세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뭐야? 너무 잘하네 MC님께서도 한번 던져주세요 멤버 입생 이름으로 제가 한번 저 믿습니다 운의 행사 또 던져보겠습니다 볼밤 아이고! 오! 글범벌! 이 포스에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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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을 흔드는 게 포인트라서 오! 네! 다 같이! 이 포스에벌 우우우우 you not my own 우우우우 와! Take it! Take it! 꼭 내가 너의 첫사람은 거 여기 내 포인트! 따라다라라 따라다라라 펜쳐주실 때 스텝이 중요해요. 그렇죠. 안 보이게. 눈부도 빠르게. 알았죠? 눈부도 빠르게. 알았죠? 오케이. Take it. Take it. 내가 너의 첫사랑걸. 나 오늘 힘들어. 잘하네요. KBS